공천문건 아마 지금서부터 막 쓰지 않겠어요? 지금서부터 써서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어도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외부연구소는 막 쓸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예상한 대로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기은 다 처낸다 처내는 이유가 붙들어서 선거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너희 나가서 너희가 신당 차려 가서 중간표 빼먹어라 여당의 전력은 무슨 보수골통구 30만 먹으면 되니까 운준장이 중간에 못 들어오게 너희가 가서 5에서 10% 먹어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은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나가서 오게 한다고 해먹으라고 이게 다당대로 가겠다는 거죠 3자 구도에서 민주당이 이긴 적은 2016년 17년 총선 대선 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상황에서 민주당은 사실은 약자이기 때문에 3자 구도에서는 늘 불리합니다 다당대로 가면 호남보다 영남권이라는 인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두 배 넘습니다 충청권, 강원권까지 있잖아요 다당대로 가면 이게 보수 여당이 늘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늘 유리하죠 항상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노인들 투표율도 없고 87년 대선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했던 게 1대1을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느슨하게 가면 훨씬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야에 묻혀 계시니까 내가 이제 정치로 떠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한시라도 윤석열 치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고 싶은 거죠 정치가 덜 싸우는 시대로 가자 이거는 현재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또 비슷한 연장선상이네요 그거 참고를 가져왔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광재, 임종석, 김구경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결은 조금씩 다릅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친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광재는 지금 정기개편의 핵중의 핵이죠 김진표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국회 사무총장 하면서 국회 권익을 지금 다 포기하고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반역질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왜 나옵니까 임종석 이야기도 사실 적절치 않죠 변인재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친문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뻔한데 정권을 넘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정권 뺏긴 사람들이고 뺏긴 다음에도 지금 똑바로 못해주고 있다는 친문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책이나 팔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임종석을 종로대전 이거 누가 썼냐는 말이에요 이거 기자가 썼을 리가 없어요 이거 뒤에서 공작권이 쓴 거죠 그림 그려지네 임종석 실장이나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고 초대 비서실장인가요 하여튼 참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제 국민이나 당원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구나 너희는 지져라 우리가 판자고 니네가 또 차와야지 어쩌겠냐 지금 거의 그 마인드로 가는 것 같아요 구정치인들이 저는 복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복귀하는 일성은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나라 망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싸우겠다든가 그런 일성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치권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11명의 원로들 박병석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김형호, 정의화 국회의장급 원로들 11명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이렇게 정권과 야당이 시끄럽게 싸우지 말고 편하게 가자 그 역할을 했다고 튀어나왔습니다 시끄럽게 싸우는 이유가 뭔데요 윤석열 탓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범여권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범야권 출신 문희상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까 문희상하고 이런 박병석 이런 사람들은 문주장 출신들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을 몰아내고는 아니 왜 그 이야기하면 동의해 주겠어요 몰아내지 못하게끔 제가 볼 땐 이 방어로 들어와서 완충지대 완충지대 해가지고 이 세게 들어오는 걸 여기서 막아주겠다 막아주는 대가로 자리 내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늙은 까마귀 때라고 얘기하는데 까마귀 때 지금 양평당 하나만 하면 벌써 가야 되는 사회예요 가야 되고 아니 전두환 정권만 하더라도 그 자영자 사건 이런 걸로 휘청휘청거려가지고 어쨌든 정말 수많은 책임자를 경지라고 했어 그러다가 이제 박정철 사건도 가버리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도요 지금 윤석열이 거의 시체성 상황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는데 방어해 주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 이 늙은 원로들이 볼 땐요 얘네들은 이제 어렵구나 그러면은 국민적 입장에서 빨리 퇴출시키고 세정치를 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그 계산이 아니고 죽어가는 애들은 우리가 살려줘서 산소 마스크 씌워준 다음에 우리가 빨아먹겠다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노인들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동관 이야기 이동관 얘기하고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중권이 요새 왜 이래요 이동관 지명에 의도적으로 전두환을 인권위원장으로 안친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 내용이 사실은 치명적인 내용들을 진중권이 떠들었는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적폐수사한다면서 양적권 다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이동관이 수사를 했어 이동관의 언론 불법 개입 문제를 2013년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있었던 일들 그때 이제 뭐 문건들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아니 다 이동관이 있겠죠 홍보수석인데 국정원국에도 개입돼 있다는 설이 나왔죠 윤석열은 원래 MB계가 추세시킨 자다 보니까 수사를 다 해놓고 저희 불법이란 거 불법은 다 잡아놨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꺼냈으면 벌써 다 갔어 이 사람들 근데 MB계는 윤석열을 키웠기 때문에 이명박만 감옥 보내고 몇 년 보내고 이동관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이 그거예요 MB계가 윤석열을 출세를 시켜준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명박까지 구속시켰잖아요 이명박하고 저쪽 연관되어 있는 정무속들 정무속들 한 20명 구속시켰는데 그렇죠 그 이상까지 안 간 거예요 딜을 친 거죠 이명박이란 이동관은 지금 수사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짐작도 해봐요 뭐 뇌피셜인데 이동관이 워낙이 우리 표현으로 설레발이 좋다 친화력이 있다 이러니까 사적 인연으로 가지고 윤석열한테 뭔가 거래를 넣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제 뇌피셜이에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동관은 이제 2020년도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윤석열은 엄청 까댔습니다 이명박 구속시킨 거 가지고 조작 검사다 엄청 까댔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아마 방송에서 막 까댔니까 둘 다 술을 좋아하니까 윤석열이 불러서 그때부터 연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예를 들자면 특정 언론에서 이동관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윤석열과 이동관을 연결을 시켜줬다 이런 상상도 가능하겠네요 또 중요한 게 이동관은 동아의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조선하고 주황사주하고 친해요 조종농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MB 때 그 일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은 홍석열하고 방사관으로 친하니까 사주 중에서 연결을 시켜서 이동관이 자꾸 까댔니까 윤석열을 연결시켜서 아마 그때부터 연이 됐을 테니까 이동괄 수사문만은 아마 그 전이어서 그냥 MB기하고 친 거고 그 이후에 아마 연결됐을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이 조선하고 중앙하고는 원래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주더라고요 동아는 좀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아가 제일 까잖아요 윤석열은 그런데 이동관은 동아 출신인가요? 이동관은 동아 출신인데 이동관은 동아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종동을 다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진중관이가 들고 나온 거예요 야 저기 이동관은 이렇게 가면은 한국의 이름이 루퍼트 머독입니까? 루퍼트 머독은 지가 민간 사업하는 거 아니고 이동관은 이거는 그냥 위에서부터 눌러서 가면 되지 뭐 개발독재식 개발독재식 언론재벌 그러니까 허문도? 언론의 황제 허문도 허문도 정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와가지고 허문도 정도 허문도보다는 유능할 것 같은데 그 악의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한 번 해봤고 한 번 해봤고 한 10년 동안 공부도 해봐서 했는데 그 문제를 진중관이가 들고 나오면서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동관의 언론 탄압을 수사하지 않았냐 수사하면서 이동관이가 언론 탄압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임명을 했다 한 번 진중관이는 윤석열 이동관을 한꺼번에 잡아채서 까버렸어요 자 진중관이 많이 들어오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언론을 제일 탄압하는 놈을 골라서 방투 견제 앉히는 그 인간을 터진시켜야지 그런 놈이 대통령입니까 그런 짓 하는 놈이 진중관의 이놈리는 이제 윤석열하고 완전히 갈라선다고 봐야 되는데 진중관이는 진중관은 뭐 다 빼먹었겠죠 빼먹었다기보다 NB 정권 때 진중관은 박살낸 게 이동관이거든요 그러네 진중관이 얼마나 까버렸었을까 무려권 때 강업정 때 장학원 나가서 마이크 들고 그래서 진중관이 중대 겸임교수짜리 한례정 교수짜리 다 박살돼서 빼서 끝장낸 게 이동관이거든요 진중관 광운대 특임교수로 하는데 참 근데 그 자리를 뺐는 데 있어서 그 뺐는 논리를 또 제가 다 해줬거든요 진중관이가 정확하게 자기 실력과 자격을 갖춰서 교수된 게 아니고 이미 중대 겸임교수하고 한례정 특임교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자격자가 한 거야 무자격자가 제가 기사를 써서 그거 가지고 자리를 다 박살됐기 때문에 광운대 것도 내가 솔직히 관심 없었는데 내가 뭐 알아봐가지고 또 무자격으로 들어갔으면 또 이동관들이 와가지고 또 뺐 수 있는데 진중관이는 또 아직 틀었잖아요 유성대 접근에 또 아직 틀어서 좀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동관, 유인촌, 이재호 진중관이 MB 때 친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형들 무서운 형들 보니까 아이고 도망가자 큰일 났다 도망가는 거죠 지금 저도 사실 특임교수, 겸민교수, 초빙교수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 되는 과정이 진중관이가 중대 겸임교수를 짜린 이유는 겸임교수 하려면 지 본 직업이 있어야 돼요 본 직업이 있어야지 겸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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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관이는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 겸임교수 안 된다 그래서 짜린 거예요 그리고 한예정 특임교수는 한예정은 실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진중관이 미학인데 한예정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게 없죠 교양학부 교수인가? 아니 그러니까 특임교수 특임교수를 눌러오려면 예를 들면 바깥에서 실제로 무용을 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특임교수는 진중관이 이거잖아요 뭐 기타 칠 줄 아시니까 뭐랍니까 그래서 그것도 불법으로 잘린 거예요 입 털잖아요 입을 털는 차량이 그러면 무슨 뭐 유튜브 학과에 만들던지 한예정이 주로 음악이랑 미술인데 들어와서 입 털다가 그냥 쫓겨났죠 그래서 그 쫓아낸 사람들이 지금 딱 들어오니까 겁먹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변희재 대표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MB계 정권2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는 흐름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진중관이는 검사들하고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MBN들이 장악하니까 설 자리가 없죠 MB 쪽하고 그러면 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 변희재 대표 이런 상상도 하겠네요 개헌으로서 내각전은 못 가더라도 대통령제 형태를 띄고 있더라도 범보수와 그 다음에 다양한 잡탕들의 세력연합으로서의 정권연장의 꿈 정의당 뭐 하고 지금 금태섭당 양양자당 이런 것들 다 공장이거든요 제가 보다 범여권 공장인데 거기에도 근데 대권주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유승민당도 만들기 해가지고 해서 그냥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300석이다 그러면은 여당이 한 130석 야당이 한 110석 그리고 떨거지 합쳐가지고 했을 때 그냥 열린등각하는 거죠 그냥 뭐 개헌은 골치 아프니까 열린등각하고 총리만 총리만 이제 국회에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변희재 대표님이 아끼고 있는 우리 최대집 회장이라든가 이현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추진하는 신당 흐름을 어떻게 잡혀갑니까 거기는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거기는 정말 반대죠 거기는 윤석열과 싸우는 쪽 야압은 막아야 된다는 쪽이죠 저 야압은 나라 끝 지금도 끝장 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거달난 저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유승민 이준석께는 저는 그쪽은 아마 일정적으로 성과를 얻으면요 그쪽으로 합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과 화해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중립의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정책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는 쪽과 나쁜 놈들이지만은 대충 맞춰서 가잖아요 이 차이에요 유승민은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럼 변희재 대표님은 민주당 내에 분화라든가 분석도 그렇게 하시겠네요 민주당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정치 공작하는 방향이 윤석열 조권을 놔두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 당원의 다수로 보이는데 반대로 가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이러면은 단리도 유지 안 되는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10월달에 김부겸 체제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거는 당 깨야 돼요 민정당, 민안당 체제가 되나요? 그렇죠 이거는 민안당 되는 거죠 그래서 신민당이 치고 나가서 당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민당을 누가 해야 돼요? 소영길 힘들다 진짜 근데 소영길 대표는 구속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선명리, 아당, 송영길 구속이 돼도 옥중 정치하면 돼요 옥중 정치하면 돼요 신민당 약속에 건 harsh 신 kick asylum 신INGS 신nd the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나아 정치 Edward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而言 이줄빈 상승 자신 알아보rą remo 아 Basic 신 투 제 정치 신 신 신 신 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